쟤 창지 역시 미행이 계속되고 있었어. 혹시라도 발열의 원인을 들키게 되면 문제만 커질 거야. 보그맘 누가 계속 우릴 따라와? 네 열감지 기능 모드 온 코너에 숨어 있습니다. 보그맘 일단 저 사람을 피해서 도망쳐야 돼. 누군데 이러는 거죠? 우리한테 방해되는 사람. 하나 둘 셋 하면 뛰어야 돼. 하나 둘 셋 뛰어. 도망자 모드 온. 전방 20미터 우회전. 개니 도망쳤나 봐. 그냥 가서 뭐해 미행하냐고 따지면 되는 거. 지금이라도 말씀하시죠. 안 돼. 왜 도망쳤냐. 신뢰가 깨졌다. 또 집요하게 취재할 거야. 잘못했다가 찐득이처럼 눌러붙어서 같이 살자고 할지도 몰라. 그건 반대입니다. 더 이상의 객식구는 반사입니다. 그런데 유리 아빠? 이런 속도면 6초 후에 잡힙니다. 눈. 대. 눈. 대. 3. 2. 1. 2. 1. 2. 3. 2. 3. 3. 3. 2. 4. 5. 4. 5. 이행 들켰고, 멈췄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10년 감세했네. 호구함, 나와. 가자. 호구함, 호구함. 호구함, 호구함. 호구함. 살벌하다, 살벌해. 너 3만 원 낸 거 봐. 호구함, 호구함. 호구함, 호구함.